자, 종목 포커스입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직접 보고서를 쓰신 종목들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마침 저희 2주 전에 네오팜을 봤었죠. 그런데 중국 산하제한 소식 때문에 관련 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어제 장이 종료가 되고 나서 산하제한 완화 정책에 대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로투세븐이나 가방컴퍼니 같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2주 전쯤에 말씀드렸던 네오팜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아토팜이 영유아 전용 브랜드 파워 1위 브랜드로서요. 주요 제품이었던 MLE 크림이 2019년 5월에 중국의 인플루언서를 지칭하는 왕홍을 활용한 마케팅이 당시에 유행이었는데요. 당시에 리자치라는 왕홍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서 준비됐던 MLE 크림을 모두 완판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중국의 인민일보 인민망과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협회가 주최한 2018년도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의 명품 조사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MLE 크림, 아토팜 브랜드가 유아용 스킨케어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되기도 했었던 만큼 아무래도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런 대표 브랜드인 아토팜의 영유아 스킨케어 부문의 브랜드와 관련해서 입지도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던 종목이 다시 새로운 뉴스를 통해서 각광을 받으니까 반갑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온전선을 가지고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국내 전선업체 중에 3위? 네 맞습니다. 왜 지금 가온전선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해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어떤 기업입니까? 네 우선 전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판매 단가를 좀 원재료에 좀 이렇게 좀 영향을 받아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 판매 단가를 인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구리 가격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지난해 12월 31일에 톤당 한 7,700달러 정도 해서요. 올해 3월 31일에 톤당 8,850달러로 좀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각각 9%, 18.8%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기록이 됐고요. 또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현재 톤당 약 1만 달러 수준을 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요. 우선 동사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주요한 원재료 가격인 구리동의 통당 평균 가격이 2020년도에는 755만 원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1분기에는 약 982만 원으로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내수용 전선 단가 역시 26.4% 상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서 실제로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판매 단가 인상, 판매 단가에 전시시킬 수 있으며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1분기에 좀 상당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2분기에도 이렇게 좀 구리 가격 지속해서 상승한 만큼 좋은 실적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좀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판가도 인상할 수 있어서 이익이 좋아진다. 네,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요즘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각광을 받고 있나 봐요. 그러면 이 가온전선에서 만드는 이 전선을 어디에 팔아요? 주요 고객사는 어디입니까? 네, 주요 고객사는 우선 이런 전력 사업부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한국전력이라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송배전 설비 투자가 확대된다면 동사에게 좀 주요한 그런 영업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플랜트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중에서도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동사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에서 20%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통신 3사가 좀 있습니다. SKT, LG 플러스 KT, 그중에서도 특히 KT 쪽으로 좀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다수의 건설사들을 좀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을 하게 되면 이런 소방용 케이블이나 절연전선 등의 수요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건설사들도 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전력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통신 3사 거기다 건설사들까지 좀 안정적인 이런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눈에 띄는데 이 송배전선 설비를 계속 투자를 늘릴 일이 있나요? 이미 다 설비가 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는다고 해도 아주 폭발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2010년도, 2000년도 들어오면서 과거 1980년대 대비로는 전선 업체들이... 그때는 경제성장기였고. 네, 맞습니다. 막 뭔가가 설비를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했었고. 지금 이미 다 갖춰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한국전력의 IR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선 지난해 송배전 설비 투자액은 약 6,188억 원 정도였고요. 올해는 6,393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7,000억 원으로 아직도 좀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해보다 올해가 또 더 좋고 올해보다 또 내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동사한테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영업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투자 의견에 있어서 아주 트리거가 되기는 힘들 것 같은 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정도 수준 아닙니까? 네, 일단 유지하는 수준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조금 상승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사실 이렇게 한국전력보다도 최근에 건설사들의 수주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의 국내 수주액이 역대 최대치인 19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문에서의 이런 송배전 설비 투자 확대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건설사들의 수주액이 역대 최대치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또 동사의 실적을 좀 견인할 그런 트리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등 중요한 선거들이 앞두고 있어서 그럴 때 이런 건설 관련 정책들이 많이 나오죠.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고객사로 있어서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기대에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플랜트 업체들을 좀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플랜트 업체들의 주가를 좀 볼 때 좀 해외 수주 측면이 좀 중요하다는 이런 요소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유가가 좀 올라와 주면서요. 이런 주요 산유국들에 좀 중지됐던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재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좀 탄력을 받던 그런 모습이 좀 발견이 됐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해외 수주 환경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업체들이 건설을 많이 할수록 동사의 이런 전선에 대한 수요도 좀 증가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주 오르면 이 가온전선 주가도 같이 오릅니까? 사실... 동행해요? 네, 동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주가 LS전선입니다. LS그룹사와 그렇다면 협업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 1위 업체인 LS전선을 좀 대주주로 두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한 47%에 달하기 때문에 절대 적은 지분율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LS그룹 계열사들과의 좀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017년도에 이제 LS전선 아시아와 함께 이제 미얀마의 LS, 미얀마 법인을 좀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같은 해에 이제 LS전선의 LS 케이블 앤 시스템, 미국 법인에 좀 지분 투자를 하면서요. 이렇게 좀 LS그룹이 가지고 있는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노하우를 좀 동사에게 좀 전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포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LS전선과 실제로 협업을 하는 게 산업용 이더넷 케이블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아, 예, 맞습니다. 이더넷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뉴스만 봤습니다. 이더넷이 뭔가요? 네, 우선 이더넷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준비한 거에 따르면 일단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이 이렇게 좀 데이터 송수신을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산업용 이더넷 케이블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업 현장에서 좀 사용이 되다 보니까 좀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도 사용이 좀 가능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반 케이블 대비로는 높은 유연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좀 특성을 가진 제품이 이제 이더넷 케이블, 그리고 여쭤봐 주신 이더넷은 이런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컨베이어나 로봇 등 이런 자동화 라인 구축에 필요한 설비들에 좀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의 공장 자동화 설비들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도 좀 납품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매년 사실 좀 산업용 네트워크라는 것이 좀 저희한테 익숙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산업용 네트워크 시장과 관련해서 매년 좀 이렇게 조사치를 내고 있는 HMS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따르면은 이제 네트워크 시장에 설치되는 신규 노드수 기준으로 올해 6%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이 산업용 이더넷 이런 좀 연결하는 방식을 이더넷, 필드버스, 무선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더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로 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요. 사실 저는 이런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선으로 좀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런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치 노드수 기준으로 1%밖에 되지 않고요. 또 이런 무선을 모두 합쳐도 약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케이블을 이용한 기기들의 연결 방법이 좀 채택이 되고 있는 점이 좀 주목해 볼 만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이더넷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넷 케이블에 대한 수요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일본이나 독일의 몇 개사가 좀 과점을 하던 시장에서 동사의 최대 주주인 LS전선과 협업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만큼 이런 산업용 이더넷 케이블에 대한 좀 수요도 앞으로 좀 동사에게 수혜가 좀 될 것으로 그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더넷 케이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다른 사업부는 뭐가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력사업부 외에도 통신사업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용 이더넷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사업 부분의 사업부문이기도 하고요. 통신사업부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좀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통신 3사를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좀 주목해볼 만한 점은 이 통신사업부의 1분기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5G 보급이 좀 확대가 되면서요. 이런 광케이블, 랜케이블, 그리고 이런 산업용 이더넷 케이블 등 통신케이블의 수요가 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좀 외주 생산업체들을 통해서 생산량 확대를 좀 추구를 했었는데요. 외주 업체들을 통한 생산량 확대가 좀 한계점을 맞이하다 보니까 지난해 3월에 이제 이지선선이라는 100%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런 설비를 좀 확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1년이 치되지 않아서 풀케파를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산시설 확충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난해 매출 규모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업부가 약 1,300억 원 정도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사실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통신과 전선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선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뭐가 신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가에 있어서 할인 요소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네, 정말 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송배전 설비 같은 거에 사실 많이 깔려 있고 전선 업체들 간의 경쟁이 좀 상당히 치열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좀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원가가 올라가면서 판매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이런 사이클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똑같이 영업이익률을 1%를 남기더라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일 때는 10억 원의 이익이 나지만 1,500억 원일 때는 15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잖아요. 이렇게 좀 스프레드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좀 원재료 인상에 따른 판가 인상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할 만한 시기이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통신사업 부문의 경우에는요. 이번 1분기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밖에 되지 않지만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2%에 달할 정도로 절반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수익성이 괜찮은 이런 통신사업부를 또 상당히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률적인 측면 불이 가격 이후에 조금 하락세 보이더라도 이런 통신사업 부문 성장에 따라서 충분히 좀 커버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운전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